뭐야 야 너 비공개해놨어 지폐구역 지폐구역 번호 어디서 확인하는지 아시는 분? 지폐구역 번호 복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오 야 비공개 설정해놨다고 너 지폐구역 개새끼야 대태야 비공개 그러니까 비공개 아니 공개 좀 제발 어떻게 공개해? 대태야 너 그만 안 해? 그 우리가 직접 입력해서 들어가면 뚫어지네 아 직접 입력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어 좀 해 맨날 해줘 해줘 그냥 아니 애초에 친구를 열었으면 이런 일 없잖아 뚫띠야 이따 사나타 깨줘 나도 해줘 진짜 싸일 것 같네 어? 다비님 혹시 코드 유출하신 거 아니죠? 어? 저희 다 화면 가리고 있는데 아 거짓말 하지마 진짜 어? 하아 아 제 아 내 탈 다시 파줘 아 어 죄송해요 아니 혹시 나중에 혹시 인첸트 들어가실라고 어 죄송해요 아니 그건 아닌데 이렇게 파시는 거 어? 고부고고고고고고 사회전문 하고 가자 나이가 들어서 아니 쑤치님 좀 나약하시네 죄송한데 저 저랑 하시려면 긴쪽도 이기고 오세요 오케이 들어오시죠 어 둘이 손 잡았어 미용 이거 이겼어? 뭐야? 무슨 군데? 아 뚜띠랑 타빈은 취향차이? 아니 뚜띠님 진짜.. 아 뚜띠야.. 아니 두 분 해보세요 뚜둠차이 보여드릴게요 청윤이 개잘한다니까? 봐봐! 개잘한다니까 아무도 덤벼 최악첼들 쌓아놓는다 렛트야 근데 이러면 넌 서열 꼴등이야 야 뚜띠야 너 와봐봐 아니 렛트야 난.. 내가 못해 렛트야 내가 타비님이랑 그거였는데 내가 어떻게 렛트한테 지냐? 내가 어떻게 렛트한테.. 잠깐만 아니.. 아니 여러분 뚜띠님 게임 잘한다면서 아니 김두띠 이제 이럴 리가 없는데 다시 와봐 난 자존심 상하신거에요 설마? 그치! 아니 그치 이럴리가 없지 그냥 뽀록으로 이긴거에요? 아가리 너 또 들어와 어? 아 잠깐만 성윤아 아 뿅이 갑자기 아 성윤아 아 이제 누가 뿅이지 뿅아 너 진짜 졌어? 아 방송했어 방송 허스터드 한번 먹어볼게 빨리 그거 구조 요청이었나? 그거 할 줄 알지? 근데 캐스터드는 구조 요청 안하고 그냥 죽여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김누아 두개인데? 아 진짜 무기 계열 아 나 이거 어떻게 쓰는거야 건렌스 하시면 나 캐스터드한테 맞아 죽겠는데? 죄송한데 저희 캐스터드 못잡고 끝나면 어떡해요? 아 저희 아니 건렌스 무기 자체가 너무 구덱인데? 아 태도가 좋을거야 나 캐스터드 아니 건렌스 존나 느리네 내가 얘 때문에 문을 접었었는데 아니 미친 아 나 캐스터드한테 병도 켜져 캐스터드한테 아니 캐스터드인 자체를 날려 그리고 나는 너무 느리고 답답해 살려줘 아 잠깐만 나 예리도 왜 이래 아 잠깐만 아니 캐스터드 잡는데 스토리 못 갈아가지고 택님 설마 캐스터드 아직도 못 잡았어요? 아 지금 막 다 잡음 도스자그라스까지 잡아야 돼? 아니지 야 저 정리홍 나 지금 병 느껴 아 넷이서 다같이 잡을까? 그래? 다들 각오 단단히 우리 정리홍 도스자그라스 잡아야 돼 도스자그라스 하나에 이렇게 덜덜덜 준비해라 도스자그라스 도스자그라스 저 좀 어려운 거 아니야? 혹시 본인 무기 한 사이클이라도 제대로 굴릴 수 있으신 분 오케이 자 가져 도스자그라스 지급한 박스 누가 다 털어갔냐 방금 나 두 개만 먹고 형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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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스자그라스 막았어 공기 도망친다 도망친다 punto 아 우리 하면 스톨 한 번씩 해야 네 눈Ich 파이 치척 공기 도다다다다다다다 도다다다다다다 도다다다다다다 오늘 어디있어? 기갈려! 나 없어 거기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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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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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 방해 앞에 가서 방해 아 여기 여기 닮을 시작하면 방해 안돼 아 잠깐만 아 도스 자그라스가 아니라 자그라스니까 아 야 자그라스 잡지마 아하하하하하 도스 자그라스가 앨범이야 된다고 대표님 컷신 보고 계시죠? 푸케푸케 나도 푸케푸케 나왔어 푸케푸케 좀 거슬리지 않나? 저 때문에 보는 건? 자비님 고소해요? 아니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진짜 저도 게임 많이 시키는 오늘은 네 편 없어 대표님 편 없다면서야 여러분 소리 지르지 마 지금 컷신 보고 있으니까 아 소리 질러가지고 스토리 못 봤네요 아 진짜 도뚜형이 제일 좋아하는 게 푸케푸케인데 아 그래요? 아 리얼 아니 합방인데 사운드 혼자 다 쓰는 거 뭐이게 그래 또 뒤에 강지 누나 뒤에 떠 보고 원래 강지가 울려도 된다고 그랬어 뭐라는 거야 거짓말 치지마 거짓말이야 사실 아무렇지도 않네 아 왜 본 게 못하는지 물어보지 마세요 자기 좀 곤란하니까 말 개맞네 아 죄송해요 아니 죄송해요 아 이제 그만 말할게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니 아니 아 말 개맞는 법 미안해 아 이제 알았어 이제 그만 말할게 그렇지 사과 할 만큼 했다 그렇게 맞기는 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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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도 그렇게 들었어 근데 놀이고 한 거 같아 제 입으로 아니야 뭔 소리야 아 두피님 늙네 가는 중 가는 중 지성수성 아니 언제 와 김태태지 무셨냐 너? 가는 중 가는 중 아 우리 돈이 얻었냐 우리 지금? 찾았어 찾았어 전투 시작한다 왔어 왔어 누움 누움 나 날라갔는데? 진짜는? 여기 되게 나쁜 사람들 같은데 간다 용격포 아 잠깐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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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뭐야 아 잠깐만 어디가 어디가 아 자 우리 길이 되는 게 더 많아 아 해머 아니야 저거? 아 제발요 잡는 것만 하고 있는데 뭔 소리야 나이스 아무튼 잡음 나이스 아 근데 이거 우리 좀 조합이 너무 안 좋은 거 같은데 서로 서로 때리고 날리는데 이거? 지금이라도 바꾸는 게 아 근데 뿅님 잘한다 아니요 그냥 타빈님은 땅바닥에 있는 것도 도둑질 하다가 그냥 어? 저희 자녀 이제 저희 나왔네 MVP 흔적 찾는 것도 그거예요 근데 타빈님이 뿅이 되게 괴롭힌다 아 제가 괴롭히는 게 아니라 먼저 시비를 시비? 시비? 아니 먼저 저한테 이제야 뭐야 그럼 뭐 말 걸지 말까요 타빈님? 아니 그게 아니라 먼저 뭐 서로 오늘 디커맥 그거 할까요 서로 서로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아 제가 죄송합니다 제 잘못이죠 아니에요 맞아 맞아 니 잘못이야 성윤아 아 너 잘못이야 아 나쁜놈 아 마 왜 그랬어 그래 그래 아 왜 왜 그래 그래 너 또 뺏기고 싶어 나머지 남은 거 조차 남은 게 없어 이 새끼야 하하하하하하하하 아이 씨 왜 아 또 뺏기가 왜 이렇게 빨라요 지나갑니다 아니 같이 아이 씨 아 정말 아파 지나갑니다 내 앞에 내 앞에 찾았다 찾았다 미치겠다 아 아파요 얜 달리는 게 저거 밖에 없구나 잠깐만 야 오케이 단차 있어 단차 있어 꿈이 좋던 건 잘하는데? 얼굴 개때려 얼굴 개때려 나 말고 얼굴을 때려줘 나 날라갔어 뭐지? 나 때문인데? 여기서 한번?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아 나 아래로 아 넘어갔어 아 넘어갔어 아이 군대갑 진짜 뭐 군대갑이 아래로 내려갔는데 아 미쳤어 두디야?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네 나도 아이 키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 내가 번랜스 하다가 왜 접었는지 혜영생은 기억이 나는 거 같아 아 나도 사실 지금 접고 싶어 아하하하 아 내 미니 팥봉어빵 어떡하지 하하하하 부엌 붕어 싸만코 마냥 먹어 어? 두디 칩티네 진짜 내 나름대로 위로 해준거지 두디님 티예요? 네 아 그래요? 티 아니야 네가 아 왜요? 그치 그치 아 완전 티예요? 네 티가 네 개라구요 어떻게 티가 네 개야 사람이 너 외계인이잖아 그러면 또띠가 공감하는 척을 잘해 약간 싸패기가 있는 건가? 죄송해요 저 싸패 박아버리는데요? 들어와 들어와 들어오라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들어오라고 근데 타비님이 살짝 그 싸패 탐지기기는 해 그래도 많이 겪어가지고 그럼 레트님도 레이더에 걸리셨겠네요? 저는 아니죠 레트님도 싸패인 진짜 쌀꼬처럼 패죠? 샵이 더 오네 와 진짜 싸이코 같다 와 사빈님 네? 저만한 사람이 없어? 궁님도 약간 싸패 키스 여기 그러면 그냥 다 싸패인 여기 그러면 삼.. 삼싸패야 여기? 응 나한테 텐면박았는데? 어 뭐야 나 혼자 먹었나? 아 저 흘린 거 없잖아 아 진짜 시원하네 어우 저 흘린 건 아까 물어봅다 뱀잎 오늘의 숟가락은